2022년 10월 26일 후에마이 다니엘 기도입니다. 오늘은 방클 기도굴이 4시부터 시작하여 4시까지 열렸습니다. 어제 발각 이후 내 안에 있는 그 가라지와 쓴뿌리 4단의 흔적은 더 이상 나와 함께 동거할 수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내 안에서 몰아내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너무 몸이 고단하고 피곤할 때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할 때 빼고는 개인적인 시간은 모두 방클에서 보냈습니다. 원래 예정된 수업이 있었지만 왠지 그 수업에 가서 룰루랄라 기분 좋은 노래를 부르며 세상 노래에 연주하는 칼림바 악기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덧없고 무의미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꼭 가야하는 수업이 아니라면 결석을 하고 계속 기도굴 안에 머무르고 싶었습니다. 그 시간을 과감히 포기하고 기도굴에 남아서 안에서 소통과 축사와 치유가 일어나는 공간에서 함께할 때 내 안에서는 맑은 침이 뚝뚝 떨어지고 입이 크게 벌어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 구역질, 구토 같은 뭔가 깊은 곳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구토 같은 증상 물론 뭐가 쏟아진 건 아니지만 헛구역질 같은 그런 괴로운 구역질이 몇 번 나왔습니다. 그리고 방클 목사님을 알게 된 지가 참 1년이 넘었는데 방클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떨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목사님이 대면하여 대면하여 나의 영을 체크할 때 내 안에서는 진동이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진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진동과는 다른 진동이었을 것입니다. 정말 바들바들 떠는 감추고 싶어 했지만 이미 나는 방언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내 영은 떨고 있었습니다. 그 영은 정체를 들켰고 나는 계속해서 더 이상 너와 함께 내 안에 있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오전과 오후에 그렇게 구역질과 하품과 트름과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내 목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. 주님, 제 안에 있는 것들 속히 멸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. 방클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목을 조금만 사용해도 나는 목이 아프고 성대결철처럼 목이 불편한데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목이 전혀 상하지 않는지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목사님께서 힌트로 미안하지만 내 목에 쓴뿌리가 있고 가라지가 끼어서 그렇게 염증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그때 목사님께서 제 목에 가라지와 쓴뿌리 염증으로 인해서 그렇게 목을 조금만 사용해도 목이 쉬고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. 목사님께서는 목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선포하고 축소하면 할수록 더 목이 맑아지고 좋아진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때 이미 목에 뭔가가 있구나 내 목에는 깔끔한 게 아니라 죄로 인한 가라지로 인한 쓴뿌리로 인한 탁한 것이 있구나 그렇구나 그런 목소리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 목에 가시처럼 뭐가 걸려 있어서 그것이 나의 건강과 갑산성이나 여러 가지 목 주변에 건강을 해칠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줄은 질감하지 못했었습니다. 그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축사와 힐캠에 참여했어야 했는데 너무 깊이 오랫동안 웅크리고 숨어져 있었던 존재였기에 오랫동안 1년이 넘도록 반응이 없어서 저는 정말 제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. 정말 숨어있기에 귀재이지만 성령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 앞에서는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. 예수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. 주님 이제 저는 제 안에 있는 존재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. 주님께서 다 멸하시고 승리하셨기에 저에게 주실 새 옷 새 언어 하나님의 방언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. 주님과 소통할 날을 고대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아멘 나머지 하나님을 서pson